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비빔밥 안에는 콩나물 무침 그 다음에 무생채 계란후라이 2개 그리고 파김치 이렇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비빔밥도 그렇죠 비빔밥 한 마ujuts 비빔밥 AND AWAY 비빔밥은 크림을 먹으면 눈에 찍을게요 비빔밥을 먹어요 비빔밥이랑 닭은 더 much 편해요 비빔밥이랑 같이 먹기만에 먹으면 끝까지 먹겠습니다 비빔밥은 plaguing 너무 nonprofits 비빔밥은 가지고 있어서 좋아서 먹으면 더 좋겠어요 팽이버섯 고춧가루 고구마 오랫동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마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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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은 오징어 고춧가루 케찹 바삭바삭 와우 너무 맛있어요 와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안녕